안녕하세요. 영화 침입자에서 서진 역을 맡은 배우 김무열 네. 유진 역을 맡은 배우 송지호입니다. 저희가 영화 침입자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영화 관람을 위한 극장에서 다시 봄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화를 예매하는 관객에게 6천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영화관 입장료를 6천 원 할인해주는 이 이벤트는요. cgv 모바일 앱에서 6월 1일부터 1인 2매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사전 예매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이번 할인 이벤트로 영화 침입자가 선사하는 심장 쫄깃한 스릴감을 극장에서 다시 즐겨보세요. 영화 침입자는 오는 6월 4일 개봉합니다. 영화가 선사했던 행복했던 모든 순간을 극장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화 침입자 cgv에서 함께 봐요. 함께 봐요. CgD CgD CgD